대통령은 맨날 지각하고 영부인은 명품이나 선물 쳐받고 있는데 대통령 맞아요 그런게? 경호하는 것도 좀 팔리지 않습니까? 내가 근데 알겠는데 이게 뭐하는 행동들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요 이동하세요 내 마음이에요 대통령은 맨날 지각하고 차단하세요 영부인은 명품 선물 쳐받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요?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 위혜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위혜요소입니까? 위혜요소가 되는 거죠 왜 왜 위혜요소예요? 위혜소가 왜 안됩니까? 그게 왜 위혜요소예요? 얘기해봅시다 그게 왜 위혜요소예요? 왜 위혜요소예요? 계속하세요 대통령이 맨날 지각하는게 위혜요소예요